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설렘,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사는 Here, Ecstasy, 기쁨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존슨은 책춘함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또 내 그림자에게 말걸기 등의 멋진 책들, 또 얼마전에 위라는 책도 함께 소개해드렸었죠. 그 책들의 저자십니다. 스위스 트리에 있는 육연구소에서 수학한 미국의 정신분석가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강연자이자 수많은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신화로 읽는 남성성히, 신화로 읽는 여성성시, 로맨틱러브에 대한 융심리학적 이해, 위 얼마전에 해드렸죠. 내면적업, 희열 외에도 다양한 저서가 있다. 존슨은 꿈과 신화의 세계를 존중하고 무의식의 메시지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경의와 아름다움과 신비로 가득 차게 되는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어떻게 종교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 삶으로 보여주는 산증입니다. 이 책은 제가 꿈을 꾸었을 때 이빨이 다 흔들리는 꿈을 꾸고, 꿈에서 이빨이 흔들리는 꿈을 꾸면 저는 그때 의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꿈이 무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상경적 메시지는 지금 상황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벅차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또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교훈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템플스테이를 들어가서 한 권 원서로 들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읽었던 책인데, 번역된 책에서는 앞에 추천해 주시는 분들의 추천의 글과 인트로가 정말 또 내용들이 정말 볼만한 내용들이어서, 오늘 인트로에서는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재탕생, 기억을 되살려 현재의 의미를 찾는 여정의 시작. 조이와 엑스타시는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핵심 단어이다.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는 그리스명이고 로마명은 박하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참 낯설다. 번역이 가능할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생소한 이미지들이 독자의 정신으로 스며들어 연금술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염려와 동시에 의문이 깃든다. 특정 문화권에서 적절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의식이 분화되어 개념화, 추상화로 결실을 맺는 지난한 과정인 고민과 성찰과 상상이라는 집단의식화 작업을 거치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아니면 한때 존재했던 개념이 오랜 시기에 억압되다 완전히 망각으로 들어간 상태일 것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심리학적으로 우리들의 의식에서 아직은 형언할 수 없는 채 말이 될 정도로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다. 조이나 엑스타스의 개념만큼이나 디오니소스 신도 모호하고 어렵다.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하다. 간혹 접하는 이미지는 편견과 오해로 점철되어 있다. 디오니소스를 기독교는 악마로 간주했고 일부는 게르만 신화에 보탄하고 혼동한다. 모두 편치하는 마음에 무게를 더할 뿐이다. 이런 진안한 역사 시기를 거치는 동안 현대인의 정신에서 디오니소스 신의 자리는 가장 깊은 그림자 속이다. 그러나 신들의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태초에 인간에게 각인된 첫 번째 무늬, 즉 원형, 아키타입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에 그리스 신화도 보시면 우리 내면에 있는 에너지들을 상징화해서 나타낸 게 그거라고 바라보는 게 심층심리학에서 신화를 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그림자로 퇴각한 신들을 위해 향을 피우거나 꽃을 들이지 않는다. 의래도 거행하지 않는다. 잊혀졌기 때문이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고 그냥 그림자 속에 계속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신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 머물다가 스스로 그 존재를 드러낸다. 원형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외면한 신들이 증상을 통해서 만난다고 한다. 증상은 원형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양태인 것이다. 디오니소스 신과의 만남, 즉 신이 증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양태는 어떠할까? 디오니소스의 엄마가 보여주는 비극적 모습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너무 가까이 가서 타죽는다. 바른 자세로 신을 경배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은 겁을 모르니 지나치게 가까이 간다. 이게 이제 신과 관계를 통해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는데 어머니 세멜레가 질투에 사로잡힌 헤라 여신의 꼬임에 빠져서 제우스를 보려고 하다가 불타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겁을 모르니 지나치게 가까이 간다. 이를 공허한 쾌락 혹은 중독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문화가 양산하는 공허한 관능의 세계는 놀랍다. 그런데 양산되는 이미지수에 비례해서 갈망의 크기도 커져만 간다. 디오니소스 신의 현물인 감각과 신미의 영으로 충만해지지를 않으니 텅 빈 쾌락만 존재할 뿐이다. 다른 모습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각종 중독이다. 술, 마약, 담배, 스마트폰, 로맨스, 성, 일 이 모든 중독 현상에도 신의 선물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다른 극단이라면 신화에서 펜티우스 왕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성과 빛만 숭배하며 몸과 자연과 본능을 경멸한다. 신을 경멸한 대가는 발기발기 찢기는 형벌이다. 증상으로만 만나는 디오니소스 즉 신의 형벌은 타죽거나 찢겨죽거나 객관과 거리감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소외감과 죽음으로 이끄는 지루함이다. 왜 다시 우리가 디오니소스 신을 불러내야 할까? 고대 그리스처럼 혹은 역사 이전의 선조들처럼 바른 방식으로 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의 선물을 받기 위함이다. 증상이 아닌 신의 풍요로움으로 충만해지고 또 디오니소스 신만이 비추어주는 그 감각과 심미와 강렬한 은총의 신비를 기억해내고 탐색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원형 심리학, 심층 심리학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으로 상징화되는 원형 에너지들을 우리 안에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고혜경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상상하려 하나 모호하다. 적절한 언어도 빼어난 이미지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 질문으로 시작하자. 광기와 난교와 광란이 디오니소스 신의 본질일까? 광기, 매드니스란 정신 이상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열렬한 욕망이나 열정으로 미치는데 우리는 좋아서도 미치고 아파서도 미치고 연인이나 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친다. 이 열정, 아름다움과 본능적 직관의 세계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 예술가들은 이 세계를 꿈꾸며 신들의 정원이라는 은유를 사용했다. 본능과 감각이 열어주는 풍요와 환희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는 초월적인 영역이다. 아마 디오니소스 신의 신비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을 찾자면 종교적 열정과 헌신으로 타올랐던 신비가들이었을 것 같다. 이들의 열렬한 구도는 초월적 기쁨과 신성한 엑스타시의 세계로 인도되었다. 디오니소스 신은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나 이 낯선 그리고 매혹적인 신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하듯이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덜 미치게 만들어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인간 정신에 이런 떨리는 두려움과 찢기고 탈뜻한 황홀한 순수나 기쁨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이 신비로 다가갈 수 있다는 신비로의 입문을 가능하게 해준다. 신을 존중하는 바른 태도는 이 신에게 통과 의뢰를 하는 것이고 이 책은 엑스타시나 조이라는 신의 선물을 위한 이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다. 고혜경 신화학 박사님 추천 그리구요. 또 다음으로 디오니소스를 사랑하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섹스 중독 등 온갖 중독은 영적 엑스타시를 상실한 시대의 병든 엑스타시다. 영적 엑스타시를 상실한 시대에 어떻게 엑스타시의 본질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로버트 존슨의 문제의식이다. 영적 엑스타시가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성찬식이다. 그 공간은 디오니소스의 술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공간이다. 평범한 물이 신성한 술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억해보면 성찬식에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이치는 확실히 디오니소스적 상징을 연상시킨다. 로버트 존슨은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의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통해 디오니소스가 도달한 영적 엑스타시가 바로 우리 삶의 꽃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번뇌가 별빛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십자가가 부활이 되는 경험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를 사랑하고 영적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나서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를 사랑하게 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삶이 주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인이다. 이주양 수원대 교수님이 또 이렇게 주셨고요. 디오니소스와 바카스 내면 작업의 저자 로버트 존슨의 또 하나의 저술 희열, 기쁨의 승리학 이 우리말로 변력되어 출간되는 것은 기쁜 일이다. 로버트 존슨은 유흥심리학의 대가로서 꿈과 신화 그리고 무의식과 원형을 다루는 심층심리학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이다. 희열, 기쁨의 심리학은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를 원형심리적인 관점에서 다룬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 가슴 속에서 엑스타시와 기쁨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 신화 속에는 인간과 인간의 삶의 모습이 날것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는 신화 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포장되지 아니한 인간 삶의 근원적인 형태를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신화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이 투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융은 말하기를 원형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신화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화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는 믿을만한 거울이다. 저자가 디오니소스 신화에 주목한 것은 이유가 있다. 현대사회는 이성과 과학 그리고 남성과 물질 중심의 가치가 지나치게 팽배한 나머지 인간이 지녀해야 할 본연의 모습인 디오니소스적 가치를 잃어버렸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디오니소스의 상실 또는 디오니소스의 영양실조라는 말로 표현한다. 디오니소스적 가치란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참된 엑스타시와 기쁨을 추구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직관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된 영적인 세계이다. 엑스타시에 대한 열정과 생명력이 춤추며 죄책감 없이 성스럽게 마음껏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의 장소이다. 옛날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머리를 뒤로 젖히고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이런 광경 때문에 마니아라는 단어가 이런 데서 유래가 되죠. 저자는 한순간이라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으며 어디 가지 않아도 되는 원초적인 장소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디오니소스적 경험의 장소이다. 그러나 이성과 물질적 가치에 함입되어 디오니소스 원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면 문제가 생긴다. 저자는 프란치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디오니소스 원형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한다. 물질남용 및 중독, 학대, 폭력, 총기사고, 테러 등은 디오니소스 원형을 억압한 결과이다. 현대인은 디오니소스 원형을 건강하고 성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모든 신화와 원형이 그렇듯이 디오니소스 원형에도 빛과 어둠, 곧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다. 저자는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엑스타스의 경험에 대한 자아의 태도에서 찾았는데 그것을 열정과 팽창이라는 용어로 구분한다. 열정은 황홀경과 기쁨을 건강하게 누리는 생명력이다. 팽창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으로서 술취함과 광기와 난교파티 그리고 영혼이 없는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다. 저자는 디오니소스 원형의 부정성마저 긍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정성을 없애기 위해 긍정성까지 내어버렸다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아픔을 느낀다. 과거 로마 제국은 디오니소스 추종자들의 확산에 위협을 느껴 그들을 탄압할 때 태양과 이성의 신인 아폴론을 격상시켰고 상대적으로 디오니소스의 지위를 격화시켰다.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술취함과 방탕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바카스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디오니소스 원형이 지닌 긍정성, 곧 진정한 엑스타시와 기쁨까지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형국이죠. 저자는 디오니소스 원형의 긍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적극적 상상, 꿈작업, 의뢰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적극적 상상과 꿈작업은 그의 책 내면 작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적극적 상상은 의식적인 자아가 상상을 통해 등장한 무의식의 이미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상상의 공간은 의식세계도 아니고 무의식세계도 아니다.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의 원형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책춘하면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책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 장소에 디오니소스 원형이 출연한다. 꿈작업은 꿈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디오니소스 원형은 꿈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의뢰는 기쁨을 맞아들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적극적 상상과 꿈작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의뢰의 핵심은 마술이나 체면에 있지 않고 성과 속을 연결하는 데 있다. 의뢰는 영적 쇄신과 심층적인 변화를 위한 차원이 된다. 우리는 의뢰를 행함으로써 집착과 중독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본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삶에 대한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도록 추천하고 싶다. 첫째는 합리적인 세계와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살고 있지만 내적인 공허감과 무의미감 그리고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디오니소스적 가치인 참된 엑스타시와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런 공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내담자들 그리고 집착과 중독과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내담자들을 치유하고 돕는 상담자들이다. 이 책 속에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과 방향이 무엇이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특히 기독교 목사들이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엑스타시의 경험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그 회복의 과정에는 엑스타시적인 기쁨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김중호 치유상담대학원 명예교수님이 이렇게 또 글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습니다. 책을 번역하면서 현대사회의 중독을 생각했다. 현대인은 신을 잃은 대신 증상을 갖게 되었다는 융의 말로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현대의 만연한 중독이 증상의 대표일 것이다. 고전적 심리치료들이 중독 앞에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그것들이 대개 억압을 문제삼는 접근들이기 때문이다. 중독은 억압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분출, 끝없는 탐릭이 문제다. 폴틸리이는 종교를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했다. 중독은 중독 대상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고 거기 사로잡힌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중독은 종교다. 신 대신 등장한 증상이며 신의 대체물로서 우상숭배다. 엑스타시, 조이 등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옮기기가 괴로워 그대로 썼다. 우리말이 어휘가 부족한 언어는 아닐 터. 다만 오늘날의 우리가 옛 언어에서 황홀감이 사라진 현실을 살고 있는 탓일 게다. 시몬에 아무것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회색 허공으로 마냥 미끄러지는 말들, 초혼의 언어에야 할 것이 신 떠난 무당처럼 영험을 잃었다. 신과 종교를 전반적으로 무시해온 현대인의 과보일 것이다. 그 점에서 서양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자는 서양의 언어결핍을 한탄하지만 우리도 이를 선뜻 남의 얘기로 삼지 못한다. 현대의 우리는 서양처럼 교육받고 서양처럼 사과한다. 뭐든지 늦는 나는 로보트 존슨도 늦게 접했다. 그래도 남의 책에서 나의 생각을 읽는 건 큰 기쁨이다. 조이라 할 만하다. 나는 조이란 단어를 소리의 유사성 때문에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조애와 연결짓기 좋아한다. 성서는 신을 영이나 사랑으로 정의하지만 생명 또한 만만치 않은 신의 정이다. 나는 사람이 생기를 느끼며 기쁨을 경험하는 건 숨어있던 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걷는 길을 당신의 환한 얼굴에 비춰주시니 하는 시편의 표현처럼 말이다. 하물며 그 책이 휘발성으로 금방 날아가 버리는 생각들에 언어의 중력을 달아 곁에 머물게 해줄 때의 기쁨은 참 크다. 현대의 중독, 성, 로맨틱 러브에 대한 탐닉에 대해 평소 생각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존슨의 책을 만나 땅에 착륙하는 기분이다. 독자들도 같은 기쁨을 맛보기 바란다. 최근 심리치료는 명상에 주목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독을 우상이요. 거짓 신이라 한다면 그 대응책은 진짜 신을 만나는 것일 게다. 명상의 치료기제를 생화학적으로는 중독물질 도파민을 행복물질 세로토닌으로 다스리는 일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존슨의 용어를 쓰자면 엑스타시와 조이가 중독을 치료한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자꾸만 하느님을 직관하는 관상과 거기서 비롯되는 잔잔한 희열이 우리를 온갖 거짓 신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식으로 옮겨 읽는다. 하지만 이 말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영적 경험의 핵심은 정신의 낚아챔, 사로잡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모네의 수련 그림 앞에서 넉을 놓고 몇 시간 눈물 흘리며 서 있었다고 한다. 유럽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한 그림 앞에 수시간씩 앉아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저도 한번 따라해 보느라고 별이 빛나는 밤에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왔는데 저는 아직 역시 수행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술적 신미성이 저의 감정을 절절하게 적실 수 있는 신미안이 좀 더 트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읽으면서 드네요. 아이가 예뻐 넋을 놓고 황홀해하는 엄마의 사랑, 그 자체, 곧 신으로 화한다. 자신보다 더 큰 힘에 낚아채지는 경험, 엑스테스와 조이는 숨어있긴 해도 우리 일상에 널려있다는 게 내 믿음이다. 그 숨은 신의 화난 얼굴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습니다. 종교인,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말이다. 언제 어디서 그 초월생이 내게 도래해 내 정신을 낚아챌지 모른다고 기대하며 사는 일이다. 난 어차피 그리스오인이라 자꾸 내 정체성 언어인 성서의 말로 표현한다.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번역하신 분은 성공의 사제이신 이주엽, 성공에 대해 교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글들을 함께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머리끌 잠깐 들어가 볼게요. 심리학과 신화의 세계. 신들이 많은 까닭은 인간이 다양하다는 사실에 상응한다. 융. 엑스타시. 한때는 신의 총애를 받는 일이요. 신이 유한한 인간을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나 더 높은 세계로 들어올려주는 선물이었다. 엑스타시가 사람을 변형시키는 불길은 자신과 영혼 사이의 장벽을 불살라버리고 자신이나 우주를 더 심오하게 이해하는 선물을 안겨준다. 현대 서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엑스타시와 조이, 기쁨, 환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 점이다. 이 상실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디에서나 엑스타시를 찾고 잠시는 찾은 듯이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심층을 보자면 늘 채워지지 않는 채 남아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소위 이제 세상적으로 좋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봐봤을 때 항상 제 마음속에 울렸던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겨우 이게 다야. 그 내면의 공허감, 그런 느낌들이 바로 제 삶에서 이 엑스타시나 기쁨을 충만히 만족시켜 본 경험이, 만끽해 본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질 중심 사회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만이 실제여, 은행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영은 어느 때보다도 자양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성한 엑스타시의 내적 경험이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를 대처할 것만 찾게 된다. 이때 아무리 저급한 엑스타시의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여 축적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더 갈구한다. 중독의 핵심이죠. 이 갈망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징후를 낳았다. 중독 행위가 그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다. 설령 내가 아닐지라도 친척이, 친구가, 아니면 유명인이 중독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젊은 사업가는 코카인이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는 슈퍼엄마는 신경안정제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 어려움을 겪는 간부들은 퇴근 후 한두 잔 하지 않으면 긴장이 풀리질 않는다. 어린아이들도 일찌감치 거리에서 마약에 접한다. 이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감정의 파산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파티에 가는 이유는 술이나 마약에 취하기 위해서다. 과속을 즐기는 운전자는 속도의 스릴에 중독되어 있다. 내부 기밀 유출자는 빨리 돈을 버는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연인을 계속 갈아치우는 사람은 낭만적 사랑의 첫 격정에 중독되어 있다. 중독은 영적 추구의 부정적 측면이다.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것은 영의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잠식시키는 만성적 공허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이례적인 물리적 스릴만으로 이를 얻으려 한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엑스타스의 능력에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 첫 걸음은 엑스타스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나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신화를 활용해서 심리과정을 설명하려 든다. 내가 쓴 신화로 보는 남성성 히라는 책은 파르지팔과 성배의 전설을 통해 남성 심리를 탐구한 책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대 이야기는 로맨틱한 사랑을 탐구할 때 쓰인다. 로맨틱 러브에 대한 융심리학적 이해 위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지금 이 책은 엑스타스의 본성을 디오니소스 신화를 통해 들여다본다. 고대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는 술과 엑스타스의 신이었다. 디오니소스 신화와 그를 섬겼던 종파의 생멸은 어쩌면 우리 시대 엑스타스의 경험에 실종을 가장 잘 설명해 줄지 모른다. 이 책 1부에서는 엑스타스에 관해 디오니소스적 원형이 갖는 의미와 그 상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탐구해 볼 것이다. 2부에서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인 진정한 기쁨을 되찾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원형 인간 행동의 청사진 고대 그리스 세계는 신들이 이루고 결정하는 세계였다. 남신과 여신들이 벌이는 인간을 넘어선 행위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드라마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오늘날은 이 올림프스의 신들이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다 인간적인 잣대로 돌아가며 심리적인 힘들로 빚어지는 세계다. 현대인에게 올림프스는 그저 하나의 산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을 찾을 올림프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신들도 존재하길 멈췄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대표했던 힘들이 지금은 현대인이 이해할 만한 방식, 곧 심리적 행동양식으로 표현될 따름이다. 신들은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를 가보면 이 올림프스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죠. 제우스 자리에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고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신화를 그대로 미국이라는 다분화된 다양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신화를 사용하고 있죠. 심리학자 칼융은 우리가 올림프스를 믿지 않자 고대 그리스의 신들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제우스의 천둥번개가 사라진 대신 우리에겐 두통이라는 증상이 있다. 에로스의 화살은 사라졌지만 가슴 통증이 우리를 덮친다. 디오니소스의 엑스타시를 잃은 대신 중독 행위가 만연하다. 우리는 이제 그 신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강한 힘은 여전히 경험되고 있다. 우리 무의식 레벨에서 우리를 덮쳐오죠. 융은 배우의 힘을 원형이라 했는데 그 말은 원래 첫 번째 문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충동과 속성의 청사진을 가르친다. 우리는 자신을 고유한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심층에서 우리는 이 충동과 행동의 원형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그 표현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매일 원형들이 표현되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을 일러 모성적이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세심하게 마음쓰고 돌봐주는가 하면 매우 현실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공격적인 남성을 일러 마초라고 하면서 자기가 람보인 줄 아는 모양이라고 표현한다. 이렇듯 구체적인 행동의 서술과 함께 잘 어울리는 원형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얼른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린다. 융은 그리스의 신들을 완벽한 원형으로 보았다. 그 신들은 특성이 분명하고 그가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 가능하다. 자기 전형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체 없다. 예컨대 올림프스에서 가장 높은 신 제우스는 늘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내이자 혼인의 여신인 헤라는 항상 질투하고 보복하며 핵꼬지하려 든다. 헤라가 제우스나 그의 연인을 용서하는 일은 전혀 전형적이지 않다. 오히려 헤라는 늘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 차가운 복수를 단행한다. 그녀는 질투하는 부인의 원형인 것이다. 인간의 행동의 기본적인 형태와 결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몇 가지가 더해져 표현될 따름이다. 서양에서는 심리적 원형의 표현을 종종 영화 배우계에서 찾는다. 예를 들면 마릴린 멀로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 혹은 아프로디테에 해당한다. 존 웨이는 전쟁의 신으로 아리스 혹은 마르스에 해당한다. 물론 우리는 원형을 억눌러 지화로 몰아낼 수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원형은 다시 출현한다. 낯선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같은 원형적 에너지가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와 집단 무의식. 현대인들은 신화와 허구를 동일시한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신화나 전설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전설은 약간의 진실이 눈꽃만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신화는 완전 허구 아니겠어?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이런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신화란 과거의 죽은 사회에나 속하는 것이고 원시사회나 애들한테나 적합한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건 정말 실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신화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화의 생명력은 원형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융처럼 신화를 본다면 그 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신화는 우리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대단한 통찰을 제공하는 자원이 된다. 신화를 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 다 환상적인 사건과 이미지들로 가득하고 깊은 심리적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의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화도 인간의 집단 사이키의 심층이 전해주는 메시지이며 우리 시대의 문화와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심층을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 했다. 꿈을 이해하면 숨겨져 있던 자신의 한 단명과 만나게 된다. 신화의 내적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는 전체 인간성과 접하는 셈이다. 인간이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풍성한 이미지들을 신화를 통해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 무의식을 우리 모두가 거기서 태어난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 바다에는 감정과 생각, 능력, 행동, 실수, 미덕들이 모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중 어떤 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 거대한 바다에서 개인의 의식적 자아, 애고, 모든 나들이 태어난다. 설령 누가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 모두의 심리적 고향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무의식이 우리의 심리나 영을 양육해주는 것이요. 내면 생활의 재료를 제공받는 출처이다. 융은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의식은 스스로를 만들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시면에서 솟아났을 뿐이다. 어린 시절 의식은 점차 깨어나서 일생에 거쳐 아침이면 깊은 잠, 그 무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나온다. 마치 무의식이라고 하는 태고의 자궁에서 매일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신화 속 드라마와 원형적 등장인물들은 바로 이 집단 무의식의 지혜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세월 신화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의식과 소통하기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 차원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는 신화를 심리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 속 원형과 자신을 독립시하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내면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신화를 심층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 사이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로써 인생에 관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삶 또한 풍성해진다. 어떻게 이 두 상의한 자아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일까? 유문 에고가 집단 무의식에 대해 갖는 관계를 코르크마게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에고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면서 말이다. 그래서 의식은 무의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전체성을 향한 여정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그런데 의식의 자아와 무의식의 자아를 다시 만나게 하려면 양자 모두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즉, 에고를 죽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형의 힘을 억눌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원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만나서 이를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따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잘못 이해하면 에고를 죽여야 할 것, 에고를 없애야 할 것,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와서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지혜롭게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도움이 되는 책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이 굉장히 이 에고에 관해서 균형감 있게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런 신화적 방식으로 이런 에고와 악기 타입, 원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융에 의하면 에고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통합해내도록 돕는 것이다. 무의식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것이 에고의 운명이 아니다. 반대로 목욕탕에 물을 빼듯 바다를 사라지게 만들고 의식 위주로 남는 것도 아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영역과 신화의 영역을 모두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화의 세계에서 살기 현대 서구인이 신화의 세계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화를 허구로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신화를 삶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곤 한다. 무지하거나 유치하다고 물리적 세계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신화나 동화를 유아기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다분히 현대적 현상이다. 20세기 이전만 해도 신화나 동화는 문화 전체의 지혜를 담아둔 저장고였다. 사람들은 그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심리적 힘을 깊이 이해하고 또 존중했다. 그로써 일상의 영적 차원을 경험하고 생활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프스의 신들은 허구가 아니었다. 천둥 번개를 볼 때마다 제우스를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심리적 세력 또한 떠올렸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이 천둥 번개를 보면 날씨 변화를 떠올리며 어쩌면 9시 뉴스에 일기예보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각의 차이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원시 부족 사회가 가뭄을 만나면 우선 자연의 힘에 호소해야 하겠다는 생각부터 할 것이다. 그래서 구름 속에 살고 있는 비의 신에게 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비행기를 이용해 구름의 약을 살포해 비가 내리게 만들려고 든다. 부족민은 모든 힘을 모아 무언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키려 들 때 현대인은 무의식 같은 것은 그냥 묵살해버린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적합한 변화를 시도하지만 그것이 다 신중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게 된다. 그저 눈앞에 필요한 것만 채우려 들지 전체 시스템에 필요한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에 어떤 무의식의 힘들이 결부되는지 긴 안목으로 볼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사고 세계에서도 신화를 불러내야만 한다. 과학이 설명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신화가 말해주는 내면 세계도 고려하고 거기 맞출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화를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한 생생한 그림으로 알고 수용할 때라야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책은 정말 추천사와 서문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 엑스타시 히어리라는 책의 인트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애벌레에서의 나비로의 그 영웅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실력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꿉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기에 여러분을 그 꿈에 함께 초대해 봅니다. 이 꿈에 초대하는 방식은 작은 나비의 날벳짓이 아주 큰 태풍을 일으키듯 그런 나비 효과를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드리는 책들 소장해서 함께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는 것 그리고 책춘함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또 공유하기로 주변의 세 사람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 또 마음으로 기도로 또 응원해주시는 것 또 물질적으로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고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 또 책춘함 정모 북코칭 북살롱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에 도움이 되신다면 함께 참여해주시는 것 정신적 물질적 참여적 형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꿈꿀 때 에멀레가 나비로 날아올라 더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창조해 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신화를 이해하는 이 엑스타스와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는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